앉아있는 폼이 왜 이래? 이게 벌받는 폼이야? 두 손 번쩍 들어. 또 입질할래? 또 입질해? 옷 입히는데 왜 입질해? 모욕시킬 때는 가만히 있더니 또 집 말려줄 때 또 내가 집 발 만지지도 않았는데 또 입질하는데 그리고 고양이 밥먹는 거 야단치니까 그 밑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또 이빨 들이대고 니 그래갖고 되겠어? 니 그래갖고 되겠어? 자식이랜게. 니 이제 안 봐줘. 이모도 니 안 말려줘 이제. 손 번쩍 들어와 이거 손이 내려왔잖아 이거 내려왔잖아 손 위로 버쩍 올려 이렇게 이렇게 버쩍 올려 이렇게 이것도 올리고 이것도 올리고 이것도 버쩍 올려 이것도 손 내리지 마라 그랬지 또 봐라 이빨 또 또 이거 버쩍 올려 버쩍 손 번쩍 들어와 이렇게 두 손 번쩍 따라 두 손 다 두 손 다 또 폼 잡고 또 폼 잡아 또 또 입질하려고 폼 잡아 손 번쩍 들어와 이거 올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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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큼 올려 이렇게까지 올려 누가 고양이 밥 훔쳐먹고 오라 그랬어 이 자식아 지금 벌받는 중 자식이 아까도 입질 나고 지금 또 입질 나고 어디 핀데 입질 나고 있어 이빨 드러내지 마 이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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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니가 이빨 이걸 왜 드러냈어 아까 이거 왜 드러냈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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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드러냈어 왜 어디 펴주는데 그래 날 쳐다보는 눈 봐 성질난 눈으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미용사들이 니들 못하겠다고 그러지 이 자식아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자 요모양 어디 시키가 또 그럴래 아니 내가 웃으면 안 되지 보자 우리 미남 보자 이 미남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게 말을 안 들어 이게 이제 그러지 말어 우리 친구 착하지 아이고 적기로 이제는 입질 안 하겠지 이제 안 하지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이제 손 내놔도 돼 손 내라 벌 다 받아서 손 내라 이제 안 믿는다 내 말을 안 믿는다 아이고 자식이 어디 입질 하고 있어 아멘